0060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화승인더입니다. 화승인더. 은. 는 동사와 연결 대상 종속회사 사업은 신발, 화학, 유통 및 금융 부문으로 분류되며 신발 부문은 아디다스 ODM 제품과 신발 관련 상품, 모자 관련 제품을 생산함 화학 부문은 신발용 접착제, 코팅제, 보프, 페트필름 등을 생산하고 유통 및 금융 부문은 화학용품과 산업용품이 주요 품목임 신발 부문의 ODM 신발 가격은 아디다스와의 ODM 계약에 따라 상호간 협의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포장용 합성수지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체로 1969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 부문은 필름 부문, 신발 부문, 유통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음 대시 필름 부문은 포장용 합성수지 제품 제조와 판매업으로 보프, 페트, 통기성 필름, 이버시트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신발 부문은 아디더스의 신발을 ODM으로 생산하고 있음. 대시 유통 부문은 상해 거점의 종합 무역회사인 종속기업을 통해 국내 상품에 대한 중국 및 동남아 지역으로의 중계무역과 구매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재무 대시 생산 수율 정상화 및 아디다스 OEM 제품 수주 증가로 신발 및 화학 부문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포장용 필름의 가격 상승, 유통 및 금융 부문의 매출 증가로 전년 대비 외형 성장 대시 큰 폭의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기타 수지 저하에도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고단가 제품 수주 증가로 신발 및 화학 부문의 매출 증가가가 기대되며 유통 및 금융 부문의 성장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소비 심리 위축이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듯 2023년 8월 1일 기준 장마감 화승인더의 시가 총액은 190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화승인더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637위입니다. 화승인더의 상장 주식수는 5532만 주입니다. 화승인더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화승인더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5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48.7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884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0.5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7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0.49배 699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5.4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24번지억원, 171억원, 73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99번지억원, 마이너스 42억원, 1억원입니다. 화승인더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69번지 76%이고 유보율은 1022.13%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67.07이며 전일 대비해서 34.49 더하기 1.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39.67이며 전일 대비해서 3.70 더하기 0.4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승인더의 2023년 8월 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4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425원보다 2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39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화승인더의 종가는 3,450원이며 주가가 화승인더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